다음은 듣기 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CD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CD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제3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번 이것만 실으면 돼요? 네, 짐이 별로 없어요. 이 가방은 제가 넣을게요. 앞에 먼저 타세요. 2번 저기요,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포장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3번 2015년 이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가 가장 많았고 품질이 좋아서 제품이 다양해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4번 이번 방학에 제주도에 한 번 가볼까? 좋아. 근데 비행기 표가 얼마 정도야? 5번 눈이 오는데 등산 가려고요? 조금밖에 안 오잖아요. 6번 내가 지난주에 빌려준 카메라 오늘 줄 수 있어? 아, 집에 있는데 오늘 필요해? 7번 선배, 지금 활동하시는 동아리 어때요? 다른 거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서 좋아. 너도 가입할래? 8번 이민정 씨, 내가 급하게 해외지사에 다녀와야 해서 워크숍 날짜를 다음 주 금요일로 바꿔야겠어요. 네, 그런데 금요일에는 예약한 워크숍 장소를 이용할 수가 없는데 다른 곳으로 알아볼까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9번 이번 동창 모임에 서른 명 정도 참석할 수 있대. 그럼 식당 예약부터 해야겠다. 지난번에 갔던 장소 그대로지? 내가 할게. 그래. 그럼 난 친구들한테 장소랑 시간 알려줄게. 네. 10번 저 홍보부 이민정인데요. 홍보 자료 다 만들었는데 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잠깐 나가셨어요. 2시쯤 오실 거예요. 그럼 이 자료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저한테 주세요. 이따 오시면 전해드릴게요. 11번 11번 그럼 먼저 내려서 줄 서있을래요? 주차하고 올게요. 그게 좋겠어요. 제가 줄 서있을 테니까 주차하고 식당으로 오세요. 12번 팀장님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올해 매출이 아니라 작년 매출 결과로 잘못 작성했습니다. 잘 확인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올해 매출로 다시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메일 보내고 나서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오빠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체했나봐 집에 약 없지? 내가 지금 사올게 일요일에 약국 문 닫잖아 편의점에서도 소화제 파니까 걱정하지 마 금방 갔다 올게 14번 14번 기숙사 학생들에게 공동 세탁실 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탁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사용료는 세탁기, 건조기 각각 1,000원입니다. 세탁실에는 세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니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탁실은 공동 시설이므로 사용 후에는 뒷정리와 쓰레기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어제 열린 남자 테니스 경기에서 김정현 선수가 3회전에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랭킹 10위권까지 올랐던 그가 여러 부상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랭킹이 170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2회전에서 세계 랭킹 7위를 이기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비록 3회전에서 세계 랭킹 2위에게 패하긴 했지만 자신감과 실력을 되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16번 이번 영화에 음향 제작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음향 기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이 걷는 소리나 때리는 소리처럼 크게 들릴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청각도 좋아야겠죠. 또한 음향 장비를 설치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7번 민종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그래? 혼자 있으면 우울할 텐데 만나자고 연락해볼까? 지금은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나중에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8번 민종 씨, 5월에 결혼한다면서요? 신혼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남편하고 둘이 살지 아직 못 정해서 신혼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어때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19번 너도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지? 오늘 발표 순서 나오는 날인데 확인해봤어? 확인해봤는데 내가 마지막이야. 근데 왜 그렇게 슬퍼해? 마지막에 발표하면 긴장도 풀리고 좋지 않아? 먼저 발표를 해야 마음 편하게 다른 사람들 발표를 들을 수 있잖아. 20번 불편하신 몸으로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시다시피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지요. 사람들은 이런 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장애인도 보통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즐거운 저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싶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해. 나도 알아. 그런데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말이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왜 실수를 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 다시 들으십시오. 난 성격이 꼼꼼하지 않아서 그런지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어제도 중요한 서류를 처리 안 해서 부장님께 엄청 혼났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해. 나도 알아. 그런데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말이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왜 실수를 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 2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크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든 보험만 6개인데 매달 보험료 나가는 게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보험료도 만만치 않겠네요. 수입에 비해서 보험료 지출도 많으신 편이고요. 몇 개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막상 지금 정리하려니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요. 당장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생각해 보세요. 보험은 한두 개로만 정리하시고요. 보험료로 나가던 돈으로 적금 통장을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크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든 보험만 6개인데 매달 보험료 나가는 게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보험료도 만만치 않겠네요. 음, 수입에 비해서 보험료 지출도 많으신 편이고요. 몇 개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당장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생각해 보세요. 보험은 한두 개로만 정리하시고요. 보험료로 나가던 돈으로 적금 통장을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보험은 한두 개로만 정리하시고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그림을 이용해서 심리를 치유하는 미술 치료를 하신다면서요? 네, 현대인들은 작든 크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마음 속의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미술 치료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밖으로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는 그림을 그리면서 현재 자신의 삶을 탐색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거죠. 그림에 반영된 나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고 마음의 병을 표현함으로써 치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병은 방치하거나 숨기면 안 되고 심각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도움은 자신이 기대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박사님께서는 그림을 이용해서 심리를 치유하는 미술 치료를 하신다면서요? 네. 현대인들은 작든 크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마음속의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미술 치료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밖으로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는 그림을 그리면서 현재 자신의 삶을 탐색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거죠. 그림에 반영된 나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고 마음의 병을 표현함으로써 치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병은 방치하거나 숨기면 안 되고 심각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도움은 자신이 기대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5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난 불꽃 축제 볼 때마다 그냥 아까운 돈을 낭비한다는 느낌이 들더라. 그래도 세계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잖아. 시작한 지 15년이 넘은 의미 있는 축제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표적인 축제인데 그 정도 돈은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여러 나라가 참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포함해서 두세 나라밖에 참가 안 하던데? 그래? 그래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가 됐고 도시의 야경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네 말이 맞긴 한데 이때만 되면 도로도 막히고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잖아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행사를 하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다시 들으십시오 난 불꽃 축제 볼 때마다 그냥 아까운 돈을 낭비한다는 느낌이 들더라 그래도 세계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잖아 시작한 지 15년이 넘은 의미 있는 축제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표적인 축제인데 그 정도 돈은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여러 나라가 참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포함해서 두세 나라밖에 참가 안 하던데? 그래? 그래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가 됐고 도시의 야경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네 말이 맞긴 한데 이때만 되면 도로도 막히고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잖아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행사를 하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 이외에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점을 상담하고 계신가요? 운동선수들은 징크스와 관련된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징크스란 틀림없이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는 불길한 느낌을 말하는데요 언젠가 한 선수가 면도를 하고 시합을 하면 언제나 지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고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해주시나요? 사실 징크스 때문에 지면 어쩌나 걱정을 하다 보니 경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면도와 시합이 관련이 없다는 점 혹은 면도를 하고 시합을 해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 이외에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점을 상담하고 계신가요? 운동선수들은 징크스와 관련된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징크스란 틀림없이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는 불길한 느낌을 말하는데요 언젠가 한 선수가 면도를 하고 시합을 하면 언제나 지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고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해주시나요? 사실 징크스 때문에 지면 어쩌나 걱정을 하다 보니 경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면도와 시합이 관련이 없다는 점 혹은 면도를 하고 시합을 해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벽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밤낮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소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밤에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었고 그 부분은 너무 늦은 시각에는 마을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 등을 통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인 공간을 들여다본다거나 심지어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벽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지고 있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주거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이런 이익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벽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밤낮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소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밤에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 부분은 너무 늦은 시각에는 마을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 등을 통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인 공간을 들여다본다거나 심지어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벽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지고 있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주거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이런 이익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에는 무늬가 없는 매끄러운 형태로 고무가 재료였습니다 그러다가 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타이어에 세로줄 무늬와 가로줄 무늬를 새기였습니다 먼저 세로로 된 무늬는 회전이 부드러워져서 차의 승차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가로로 된 무늬는 달리는 차가 멈출 때 제동력을 높여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또 타이어는 자동차의 무게를 지지해주고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재료였던 고무는 강도가 약해서 타이어의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까만색 탄소가루인 카본이라는 화학 첨가물을 넣어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의 타이어 색상이 까만색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동차 타이어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에는 무늬가 없는 매끄러운 형태로 고무가 재료였습니다 그러다가 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타이어에 세로줄 무늬와 가로줄 무늬를 새기였습니다 먼저 세로로 된 무늬는 회전이 부드러워져서 차의 승차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가로로 된 무늬는 달리는 차가 멈출 때 제동력을 높여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또 타이어는 자동차의 무게를 지지해주고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재료였던 고무는 강도가 약해서 타이어의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까만색 탄소가루인 카본이라는 화학 첨가물을 넣어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의 타이어 색상이 까만색입니다 33번 33번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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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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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36번 오늘 졸업식을 맞이한 졸업생들에게 먼저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36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그때그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신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성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졸업식을 맞이한 졸업생들에게 먼저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그때그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성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양파만큼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채소가 없을 듯 한데요 맵고 단맛을 내는 양파가 요즘에는 요리 이외에 건강을 위한 양파즙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사님 구체적으로 양파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양파는 여러 면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양파는 혈액 속에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줍니다 우리 몸의 피를 묽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나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또 양파의 매운 성분은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에 씻지 말고 껍질만 까서 드시거나 잠을 잘 때 양파를 잘라서 머리 근처에 두면 좋습니다 양파의 매운맛이 정신을 안정시켜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양파는 건강을 지키는데 유용한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양파만큼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채소가 없을 듯 한데요 맵고 단맛을 내는 양파가 요즘에는 요리 이외에 건강을 위한 양파즙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사님, 구체적으로 양파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양파는 여러 면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양파는 혈액 속에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줍니다 우리 몸의 피를 묽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나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또 양파의 매운 성분은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에 씻지 말고 껍질만 까서 드시거나 잠을 잘 때 양파를 잘라서 머리 근처에 두면 좋습니다 양파의 매운맛이 정신을 안정시켜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양파는 건강을 지키는데 유용한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사망할 경우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네요 독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독고 노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약 15년 후에는 현재보다 3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고 노인은 다른 연령대의 1인 가구보다 빈곤과 안전 문제에 취약한데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혼자 살게 된 노인의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독고 노인을 위한 노인 돌보미를 배치하여 안전과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독고 노인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생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이 사망할 경우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네요 독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고 노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약 15년 후에는 현재보다 3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고 노인은 다른 연령대의 1인 가구보다 빈곤과 안전 문제에 취약한데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혼자 살게 된 노인의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독고 노인을 위한 노인 돌보미를 배치하여 안전과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독고 노인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생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9번 40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40번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흥미로운 인간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먼저 호감을 얻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자신이 없다면 설득을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호감을 얻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말투가 될 수도 있으며 고향, 생활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흥미로운 인간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먼저 호감을 얻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자신이 없다면 설득을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호감을 얻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말투가 될 수도 있으며 고향, 생활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선 후 문이 열리자 로봇이 접힌 팔다리를 펴고 차에서 내린다 그런 다음 두 손으로 물품을 들고 두 발로 걸어서 주택 문 앞까지 이동을 한다 이 로봇은 최근 공개된 택배 배송 로봇이다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하는 이 로봇은 최대 18kg 중량의 물품을 운반할 수 있다 카메라와 감지 센서를 장착하여 장애물이나 계단 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걸어다니는 로봇으로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부분의 주택에 있는 계단 때문이다 바퀴로 이동하는 로봇을 이용할 경우에는 계단을 올라갈 수 없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직립보행 로봇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율주행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선 후 문이 열리자 로봇이 접힌 팔다리를 펴고 차에서 내린다 그런 다음 두 손으로 물품을 들고 두 발로 걸어서 주택 문 앞까지 이동을 한다 이 로봇은 최근 공개된 택배 배송 로봇이다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하는 이 로봇은 최대 18kg 중량의 물품을 운반할 수 있다 카메라와 감지 센서를 장착하여 장애물이나 계단 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걸어다니는 로봇으로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부분의 주택에 있는 계단 때문이다 바퀴로 이동하는 로봇을 이용할 경우에는 계단을 올라갈 수 없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직립보행 로봇이 필요했던 것이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결과에 대한 높은 기대와 자신감입니다 보통 기대치가 높은 만큼 그 결과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 결과에 실망할까 봐 기대치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결과가 두려워 기대치를 무조건 낮추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성공에 유리하다는 것이지요 또 결과에 대한 높은 기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신감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결과에 대한 높은 기대와 자신감입니다 보통 기대치가 높은 만큼 그 결과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 결과에 실망할까 봐 기대치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결과가 두려워 기대치를 무조건 낮추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성공에 유리하다는 것이지요 또 결과에 대한 높은 기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신감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5번 46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법안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대학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개정은 대학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대학에서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의 정원을 늘리고 강의를 통폐합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많은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현 실정과 강사들의 요구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법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법안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대학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개정은 대학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대학에서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의 정원을 늘리고 강의를 통폐합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많은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현 실정과 강사들의 요구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법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안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농산물의 이력을 조사하여 원인을 찾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생산과 유통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 이전부터 일부 유통회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발전시킨 것인데요 2006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종자와 재배 방법, 원산지, 유통 과정 등이 바코드에 기록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바코드를 검색할 수 있어 더욱 편해졌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안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농산물의 이력을 조사하여 원인을 찾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생산과 유통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 이전부터 일부 유통회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발전시킨 것인데요 2006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종자와 재배 방법, 원산지, 유통 과정 등이 바코드에 기록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바코드를 검색할 수 있어 더욱 편해졌습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Uncle Greg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니요 도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